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일문일답에서는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광성 사업은 지향하고 공식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악화되고 있다며 실력없는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신중하고 길게 멀리 보고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들을 끊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기분은 좋겠지만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광성 외유성 사업은 지향하는 게 좋겠고 공식 성격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 목적과 내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를 복지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문제를 빨리 검토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삼터가 있고 일터와 삼터가 일치하여 전역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경기도의 회는 2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을 이어갑니다. 경기추주TV 최창순입니다.